홍삼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말린 제품들이라든가 또는 식초 이런 제품도 만들고 있고요. 주로 홍삼에 들어간 주력 양념 제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진안에서 직접 재배한 고추와 인삼을 또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입니다. 떡볶이 외에 닭볶음이라든가 다른 고추장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. 특이한 건 뭐냐면 가루 제품입니다. 가루 제품은 대부분이 업체들이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제조 방법도 어렵고 제조때 제조비가 많이 들어가요. 그런데 저희는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수출을 주 목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볍고 또 보존성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습기로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. 물만 넣어서 조리를 한다면 그냥 간편하게 조리라 가능한 제품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나 독거노인들 또 편의점을 같이 물만 부어서 조리할 수 있는 시장에 이 제품을 소개해보자 만들었습니다. 한국에서는 국산 고춧가루를 만든 제품은 저희 제품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. 대부분이 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만드는데요. 저희는 진화해서 직접 재배한 고추와 인삼으로 인삼을 또 가공하여 홍삼으로 만든 제품을 가지고 만든 양념입니다. 저희는 고춧가루 양념 외에 짜장과 카레 또 제품을 개발했습니다. 이외에도 나가사키 또 크림 양념도 있습니다. 저희들은 앞으로 많은 먹거리를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.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만들어지고자 합니다. 고춧가루를 만들어지고자 합니다. 수행